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앞에 있는 귀여운 통을 들고 한 바퀴 돌텐데 안 가셔도 돼요. 안 가시죠. 안 가셔도 되고요. 그냥 이렇게 멤버들이 앞에 오면은 수고했다고 격려 한마디 해주시면은 정말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. 주머니에 가져오신 현금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도와주시면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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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할 것 같아요. 저희가 또 현금을 요새 안 가지고 다니는 추세가 더 심하잖아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택 했습니다. 여기 카카오택 3333 멋있깬기 멋있깬기 있으니까 이것도 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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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 가져주시면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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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희 찍어주신 영상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은 네, 레이디비 틀기 해주셔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구경하고 또 막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막 포가요 하니까 네, 여러분들에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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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감사합니다. 저희 멤버 소개 한 번씩 하자마자 감사합니다. 항상 지영언니 네, 여기 분홍색통 지영언니라고 하고 여기 토끼니 입고 있는 애는 웨지코기 그 다음에 여기 아주 희한창한 목걸이 하고 싶다는 시윤언니 리더입니다. 네, 이러고요. 저는 이제 수면 이렇게 네 명이 저는 나중에 원래 여섯 명이서 이루어져 있고요. 네, 그리고 두 분은 뭐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뭐 할까요? 오랜만에 지금 나오고 아, 예쁘다. 아, 그래. 그래,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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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마지막 곡으로 예쁘다 하고 저희는 이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맞다. 이 친구 이름 진짜 웨지콕이 아니고 유빈이라고. 이 친구 여기시죠? 유빈이라고 하고요. 이 친구 이름은 뭐였지?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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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레이딩이 예쁘다 이렇게 있어요. 응. 네.